요즘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? 그러니까요. 많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제빵 인생을 40년을 벌은 심충섭이라고 합니다. 위금자입니다. 40년을 하시네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월 매출이 얼마나? 아니, 1억은 넘죠. 우와. 1억. 500원짜리를 팔아서. 당진이네요. 저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겨요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꽈배기 맛있죠? 그런데 일반적인 꽈배기랑 다른데요? 네. 아, 찹쌀 꽈배기가. 그런데 500원이에요? 부드럽고 입맛에 잘 맞아요. 쫄깃쫄깃하고 맛있잖아요. 쫄깃쫄깃하고요? 아우, 꽈배기 맛있죠. 진짜 아는 맛이 무섭다고. 꿀꽈배기. 아우, 연예품 vivir공śli 1994 battplant. 그림의 표현은 꼭 이렇게? 저렇게 같이 찍은 노래 decl도 지속입니다. 감사합니다.